아르헨티나의 문화 아르헨티나의 문화 지금 본 영화가 아르헨티나 감독이 촬영한 영화인데 되게 생소한 나라 감독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 아르헨티나의 국민성이라든가 감독이나 이런 걸 조금 바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문화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들 굉장히 독특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엄청 잔인하거나 무섭거나 엄청 야하거나 이런 컨셉을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볼 수 있다면 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들 화이팅! 스틱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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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아멘